안녕하세요. 고객님의 부동산에 힐링을 더해드리는 힐링부동산TV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매물은 대전서구 월평동 신축예정 상가주택 매물입니다. 현재 기존 주택 철거 후 나대지 상태이며 하반기 완공 예정에 있는 매물입니다. 토지 343.7제곱미터 103.9평 준주거지역 8m 도로저판대지 건물 870.1제곱미터 263.2평으로 열대대의 주차공간과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는 총 5층 규모의 상가주택입니다. 토익세곤의 임대수요가 풍부한 상가주택을 찾으시는 분 넓은 대지에 희소성이 있는 준주거지역의 상가주택을 찾으시는 분 대형두인세대가 완비되어 직접 거주할 수 있는 신축 상가주택을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매물입니다. 그럼 대전서구 월평동 신축예정 상가주택의 지도정보를 확인해보겠습니다. 빨간색 원으로 표시된 지역이 해당 매물의 위치입니다. 대전 1호선 월평역과 다양한 버스 노선이 위치해 대중교통이 매우 편리하며 이마트, 먹자, 골목, 공원 등 각종 생활 편의시설이 잘 형성된 지역의 매물입니다. 또 배후 임대수요가 풍부해 안정적인 임대업이 가능하며 대전 중심지 라인으로 지속적인 지가 상승까지 보이고 있는 월평동 상가주택입니다. 대전 서구 월평동 신축예정 상가주택은 대전 1호선 월평역이 도구 3분 거리에 위치해 초역 3권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 이마트 트레이더스 및 먹자 골목, 공원 등 각종 생활 편의시설이 잘 형성되어 인차인들의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 중 한 곳에 위치했습니다. 정부청사, 시청 등 각종 관공사 및 두산봉 오피스 상권과 가깝게 위치해 있으며 총남대학교 카이스트와도 인접하여 풍부한 임대수요를 바탕으로 적은 공실률에 안정적인 임대업이 가능한 상가주택입니다. 대전 중심지 라인은 물론 유성 둔산 생활권 사이에 위치해 지속적인 지가 상승도 보이고 있어 초후 시세 차익도 가능해 미래 투자가치선까지 우수한 매물입니다. 월평동 신축예정 상가주택의 세대 구성은 1.5룸 13세대 투루 4세대 주인세대 1세대 상가 1세대로 청식 9세대로 구성되며 층별로는 1층 상가 1세대와 2, 3, 4층 각각 1.5룸 4세대 투루 1세대 5층 1.5룸 1세대 투루 1세대 주인세대 1세대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최신 인테리어 및 건조기까지 제공되는 풀옵션으로 이루어져 임대 경쟁력이 우수하며 주인세대의 경우 34평 아파트 구조 3룸을 갖추고 있어 직접 거주하며 임대업 하기에도 손색이 없는 상가주택입니다. 무엇보다 신축예정 건물로 다주택자분들의 경우 취득세 중과 면제를 통해 세금 절감이 가능하다는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수자 자금 상황에 맞춰 실투자금 조절 투자 및 주인세대 입주 가능하며 최신 임대가로 높은 월세 수익 창출은 물론 지가 상승을 통한 시세 차익 가능 원하는 인테리어 및 구조도면 변경 설계까지도 가능합니다. 또 희소성이 높은 준주거지역의 매물로 일조건 제한 없이 반듯하게 준공될 예정이며 추후 재매매 시타 주거지역 대비 더욱 높은 지가 상승까지 누릴 수 있어 투자가치가 매우 높은 상가주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 서구 월평동 신축예정 상가주택의 유약정보입니다. 임대 예정 수익률 기준 매매가는 이직 부업으로 보증금 12억 총월세 850만원이며 대출 13억 월이자 444만원 연이자 4.1% 기준 실투자금 4억원으로 월순수익 406만원 연수익률 12.2%의 수익 창출이 가능한 상가주택입니다. 매수자 자금 상황에 맞춰 실투자금 조절 투자 및 주인세대 입주 가능합니다. 해당 매물에 대한 추가 정보 및 문의사항은 힐링부동산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